네, 이제 다섯번째 파트를 해보겠습니다. 마디는 31-38 마디가 되겠습니다. 우선은 코드를 잡고요. 5-4-5-5, 한번 펴주고 왼손 뮤트를 통해서 따-따-따-따-따 해주고 한 칸 옆으로 p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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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그 다음에 32마디 가서 bpp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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이런식적으로 phraseorg 뭐 불근도 bind individual 왼손은 잡은 줄은 뮤트를 해주고 1번 줄은 음이 살아있을 수 있게 그 다음에 한 칸 또 옆으로 가서 그 다음에 35번째 마디에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6번 줄도 같이 이거랑 다 같이 모든 줄이 올려준 다음에 이제는 6번하고 1번만 소리가 나게 나머지 5,4,3,2번 줄은 뮤트를 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37,38 마디까지 해봤는데요 자 37마디부터 다시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36마디의 마지막에 10번 프랜서 하고서 내려와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,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1,2,3,2,3,3,4,2,3,4,2,3,7,7,7,8,7,8,7,8,7,8,8,8,7,8,8,8,8,8,8,8,8,8 이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다시 해보면 31마디부터 여기서는 이제 1번 울리기 1번 울려주기 그 다음 6번도 여기까지 하면 다섯번째 파트 31마디부터 38번째 마디까지 연습이 되겠습니다.